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시부터 예약이 있어서 조금 일찍 출근을 했고요 이제 10시에 오시는 손님이 조금 일찍 오시는 분이라서 저는 이제 후딱 준비를 하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가 일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손님이 가셨는데 오전에 손님이 이렇게 커피까지 사주시고 가셨거든요 역시 아침에 먹는 커피 맛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텐션이 좋았나? 시술도 금방 끝났거든요 아직 여기 정리를 안 해서 후딱 정리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갔다 올 건데 구독자님들도 밥 맛있게 챙겨 드시고요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저희 동네에 돈가스 맛집이 있어서 이제 돈가스를 먹으러 갔는데 이미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치볶음밥을 먹고 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아예 쉬다가 다시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오시는 손님이 첫 방문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요 오시는 대로 바로 일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났거든요 제가 만났어요 오늘 제 초고에서 아직 기초 많은 페이크를 가지고 가야겠어요? 아 진짜요? 안 쓰니까 안 되기 때문에 남자리겠어요 아... 아니요 시계가 나게 되는데요 네 시계가 나게 되는데요 시계가 나게 거기서 시계가 나게 되어서 그래야 안가게 되죠 지금 만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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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쉽게도 칼텐은 아니고 이제 퇴근을 해볼 건데 끝날 때 되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 있잖아요. 제가 맨날 막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다 이제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안녕.